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담대함을 얻는 기도 담대함을 얻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바울의 망대를 세우는 전략이란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보금을 선포하여 현장의 보금의 망대를 세워가고 또한 이 확실한 영적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 망대를 견고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다 걸어보는 그리고 현장의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전도제자 서미시오 그리고 생증명의 모델로 멋지게 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였을까 질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묵상하며 붙잡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모든 기도와 강구를 거리낌 없이 아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기도를 통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삼이 하나님의 인재하시고 또 충만이 하심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역시 이렇게 평상시에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누리고 있었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떠한 만남, 어떠한 장소가 주어지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파르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려움이 없는 태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말하는 자유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게 또는 담대히 말하였다, 담대함이라고 번역되는 모든 단어들이 바로 이 파르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14장 13절에 담대히 말하였다라니 그때 담대하다는 것도 또는 사도행정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말할 때 그 담대함도 2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였다 할 때 그 담대함도 다 이 파르네시아라는 거죠. 두려움 없는 태도를 가지고 말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어떤 것에도 담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록 자기의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왜 담대할 수 없느냐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불안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해 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과 현실 앞에 아둥바둥 살면서 뭐에 붙였느냐 헛된 것, 사라질 것, 틀린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되었어라고 스스로 안위하지만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사라지지 않느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인생을 그냥 허비하며 허망하게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장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그 죄, 그 죄로 인한 죄성과 죄책으로 두려움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 속에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지식과 내 권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치울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이 계속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 뭐라 말하냐? 에베스 2장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영적으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그 어떤 것 앞에도 담배할 수가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배히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대속과 보혈로 인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영생,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숨겨지고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삶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영생의 삶을 주어지게 되었고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과 내일과 과거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모든 현장과 만남과 장소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보장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할 때 그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축복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15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가게 될 그 세상에 그 현장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무엇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할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실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어떠한 A라는 걸 구하면 그 A라는 것을 그대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A 같은 비슷한 A다시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A를 구했는데요. 전혀 다른 B를 주기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도 주시냐? A를 구했는데요. A는 주시지 않고요. 그기로 가는 문을 여시거나 그 만남을 주시거나 그 과정 속에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나에게 구한 걸 주시든 그 비슷한 걸 주시든 다른 걸 주시든 그 과정과 그 힘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이 뭐냐?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하고 다 맡기고 다 의지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구하고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 내가 지금 느낀 그 감정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피로도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준비를 다 맞춰놓고 들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주실 준비를 하시고 듣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겁니다. 다 아시고 듣겠다 하시고 들은 그것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소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윈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올로리와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고 충만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웨이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문답이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으니 그 확신 가지고 오늘 가장 먼저 뭘 누리냐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나를 빛을 삼으시고 망대 세우심을 누리라는 거죠. 그걸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시대자리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